안녕하세요. 컴사브 김쌤입니다. 오늘은 포토스케이프 X 17회차 수업이구요. 캔버스 화면 크기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캔버스에 있는 사진을 확대하려면 화면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더를 우측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당기면 당길수록 사진이 확대되구요. 반대로 왼쪽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사진이 축소되요. 어디까지 축소되나 한번 끝까지 내려볼게요. 24%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끝까지 당기면 원래 사진 크기의 2배 20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더 양쪽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면 1%씩 화면이 작아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1%씩 화면이 확대됩니다. 이 확대 축소 기능을 키보드 단축키로 적용을 하시려면 키보드 좌측에 있는 컨트롤 키를 새끼손가락으로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돌리면 확대가 되구요. 아래쪽으로 돌리면 축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슬라이더를 가지고 화면 크기 조절을 하는 것보다 컨트롤 휠을 가지고 조절하시는게 훨씬 속도도 빠르고 편리하구요. 이번에는 캔버스 크기에 꽉 들어차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는데요. 얘를 한번 클릭하면 캔버스에 가장 적합한 크기로 사진 크기가 변경이 돼요. 방금 눌렀던 버튼을 보면 1대1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원래 해상도, 원래의 크기대로 이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가 너무 높아서 한 화면에 다 보이지 않을 때는 왼쪽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면 되구요. 내비게이터 안쪽을 보시면 하얀 실선으로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저 부분을 잡고 좌우 상하로 드래그 하시면 화면에 보이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내비게이터를 닫고 싶다면 X를 클릭하시면 되고 다시 내비게이터를 보고 싶으시면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실무에서는 이 내비게이터를 사용하지 않구요. 화면을 드래그해서 이동을 합니다. 포토스케이프뿐만 아니고 포토샵에서도 이렇게 실무에서는 사진을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시키구요. 이때 커서의 모양을 잘 보시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 상태일 때만 드래그 했을 때 사진의 위치가 이동되는 건데 이 커서가 손바닥 모양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상단 메뉴 중에 삽입을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커서가 손바닥 모양이 아니고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진을 드래그 한다고 해서 사진이 이동되지 않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단축키가 바로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커서의 모양이 손바닥으로 바뀌구요.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사진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 스페이스를 놓는 순간 커서 모양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아래에서nic nave가 이 상태에서 다르지 않더라구요.